11장.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다. 그들은 낯바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어느 늦이 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바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탈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 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 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래여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 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룻배 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소.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